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우리 청춘들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름하여 디어마이 프렌드 특집 리헌이도 또 얼마나 애기같은데 아주 여기 와서 개망신다 그 말이 좋다 언제든지 괜찮고 너희들만 잘 살면 돼 너희들만 잘 살면 돼 자꾸 딴 데를 보지 나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살면 돼 너희들만 잘 살면 돼 여자이기 때문에 잘 춰다 잘 춰다 잘 춰다 우와